지금 올 3월달 들어가서 보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한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2차전지를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골라서 산다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전혀 흔들림 없고 2027년도부터 양산하는 스토리 유효하고 준비 다 되고 있다 양극재 그 다음 실리콘 응극재 CNT 저리 가랍니다 이번에 2차전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 선물이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리튬 광산이나 양극재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 최근에 LNF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빔이라든지 주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2차전지 이야기 나오면 일단은 한번 헛기침 한번 하고 일단 제가 항상 우리 달란트 투자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원래 상반기가 일단 박스권 구간을 만들 것이다 가격 조정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약간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양극재 업체들 수익률을 제가 한번 뽑아 왔는데 연초 이후로 아직 LNF와 포스크 퓨처엠은 마이너스긴 한데 에코프로 BM은 플러스로 이제 돌았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은 시장을 이제 코스닥에서 이전 상장 코스피로 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측면도 있고 최근에 또 관련된 소재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아직은 저는 좀 더 이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램 보다는 약간 서서히 좀 우석 상향을 그리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저지만 최근에 주총에서 LG 앤솔의 경영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그만큼 오팡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투자 열심히 했는데 일부 투자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너무 2차전지가 앞으로 내연기관과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같은 이런 차들을 빨리 다 대체를 해서 보급률 100%로 가지 않을까 라는 장밋빛 전망이 너무 셌던 거고 그거를 앞서서 미리 설비투자 막 이런 부분들을 해두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좀 캐즘의 전기차가 이렇게 캐즘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금 가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주주총회에서 주주분들한테 좀 답답하게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샤오폰 있죠 샤오폰 전기차 업체 중에 샤오폰이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AI 기반의 저가 전기차 출시를 우리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는 건데 가격이 14000달러에서 21000달러입니다 14000에다가 최근에 확률을 곱해 보면 대략적으로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야 전기차 1800만원에서 1900만원 나오면 샤오폰 전기차하고 비슷한 가격에 만약에 독일의 3,4가 팔고 우리나라의 현대차그룹에서 전기차를 그 가격대에 팔고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 가격에 팔면 과연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경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참 상품성이 있어서 가격도 중요한데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참 만만치 않은 아직까지 도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알버말이 그래도 저는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리튬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우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알버말, 리벤트 이런 기업들인데 제가 추세에서는 이렇게 그어 놨는데요 고점과 고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고점은 아직까지 조금 약간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밑에 있는 110달러에서 저점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거기서 잘 버티는 수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 정도 110달러에서 130, 40달러 정도에서 수렴을 좀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리튬 가격이나 디켈 가격들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반등에 따라서 알버말의 주가만 좀 올라와 준다면 우리나라 국내 양극재업체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버말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좀 알버말이라는 상징적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등 음극재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또 인터배터리 겪으면서 또 정보체 밸류체인 이런 걸로 해서 한 차례 부각을 받았는데 이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이쪽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양극재 업체들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 거에 비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 그리고 CNT 관련된 기업들은 플러스 수익률을 연초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 내에서도 테마는 약간의 실리콘 음극재나 아니면 탄소 나뉘튜브 같은 CNT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수익률의 비교에 따라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분간은 저는 양극재가 조금 더 쉬는 사이에서는 이들이 시장에 관심을 더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모멘텀이 좀 더 났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 볼까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최근에 방금 사회자님께서 행사 세미나들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기차가 결국에는 지금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약간 슬로우한 것은 판매가 결국 상품성입니다 어쨌든 물건을 옮기고 사람을 옮기는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상품성이 좋아야 되는데 상품성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충전의 속도, 가격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전기차 충전 5분 시대에 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만에 충전하는 거면 저희가 지금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거에 비하면 경쟁력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차도 주유소 가서 거의 기름 없는 상태에서 넣으면 5분 이상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분 시대가 열린다 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에너지 밀도를 낮추지 않고 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속 충전 기술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 방향인데 그 기술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더욱더 좀 투입이 되면 훨씬 더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해서 배터리를 한번 해보니까 20분에 80% 이상 충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가능하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기존의 흑연 응급제 대비해서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더 높여주고 충전 시간을 대표 줄여 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쪽이 모멘텀이 지금은 왜냐면 상품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매연기관 하고 하이브리드 하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보급용 100%로 무조건 바뀐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들 대비해서 상품성이 좋아야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리콘 함량을 높인 응급제 배터리의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그 메인은 결국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잡고 있는 거고 지난달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여기가 제일 위쪽에 여기가 언제냐면요 7월 26일입니다 제가 잊지 말자 라고 했죠 이거 2023년도 7월 26일이 보통 2차전지 관련주들의 고점을 엄청나게 최고점 찍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 이후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완벽하게 돌린 종목들이 2차전지 내에서는 몇몇 없어요 근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올 3월달 들어가서 지금 보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한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품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실리콘 응급제가 확실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 차종에만 들어가다가 이제 더 많은 차종에 들어가고 탑재 용량도 올린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보시죠 2차전지를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골라서 산다라는 거죠 왼쪽 하단부를 보시면 기관들이 빨간색 누적 순매 스포션이 지금 지금 중립 이상으로 이제 드디어 올라오고 있죠 대주전자 재료로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 분들이 또 팔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개인 투자 분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급제와 CNT 쪽은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배터리 3,4 중에서는 지금 비교가 딱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SDI는 플러스인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연초 위에 아직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3,4가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SDI가 전고체 쪽을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걸고 있으니까 요거는 전고체 배터리로 결국에는 배터리 3,4 중에서는 움직인다 라고 저는 봐진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SDI가 지금 보시면 인터 배터리 행사 전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회색 구간입니다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잠깐 숨고르기 했다가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3월 25일인가요? 넥스트 제네레이션 관련된 배터리 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분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고주형 삼성 SDI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한테 의심을 눈초리로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 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사장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전혀 흔들림 없고 2027년도부터 양산하는 스토리 유효하고 준비 다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SDI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3,4 중에서 이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기업은 유일하게 SDI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1분기 실적이 비수기에 양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전고체 배터리 스토리 때문에 SDI가 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그 밑에 밸류체인들을 보시면 수익률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네요 양극재 그 다음 실리콘 응극재 CNT 저리 가랍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 내에서도 골라서 지금 선택을 받았고 이미 제가 작년 12월 1월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2차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좀 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많이 오른 적 먹은 100% 이상 그죠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필러 에너지는 70% 그 다음에 레이크 한농도 거의 50% 40%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안 오른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들의 밸류체인을 내가 사신다면 그래도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숨고르기는 충분히 나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2차전지 쪽에서는 이들의 플레이 중심으로는 계속 하는 건 유효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지적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2027년 양산이면 사실 그 다음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더러 나올 때 너무 빨리 땡기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주식시장이죠 우리가 양극재가 우리가 세게 움직였던 게 2022년 그죠 2023년 상반기까지 양극재가 스토리가 많이 크게 났죠 근데 그때 숫자 나와서 움직인 거 아니거든요 배터리 3사가 국내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케파 증설을 엄청나게 한다 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극재들이 설비 시작한다는 공시 나오면 움직이고 공시 나오면 움직이고 이랬지 돈을 벌어서 움직인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7년도에 고주영 부산양이 양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2025년부터 양산 설비는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도가 오히려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당겨 놓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숫자 나올 때쯤이면 오히려 고점에서 주가는 내려올지 않을까 전구체 배터리는 그래서 우리 지금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긴가민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할 때가 전구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그러면 더 갈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엔캠 제가 뭐 그 다음에 엔캠의 밑에 있는 중앙 첨단 소재 제가 이야기를 다 해드렸었거든요 전액이 가면 전액을 만들 때 핵심이 리침념인데 이제 중앙 첨단 소재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달 방송에서 제가 5조 이상에서는 이제는 별로 저는 이제 놔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좋게 보기 때문에 엔캠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저기 틀어도 다 엔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엔캠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엔캠 이야기 한다고 욕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히려 다들 좋은 이야기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는 5조 이상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고차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놈이 있지 않나 다만 연초 위에 이미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고 그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막 올라갈 때 추경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숫자도 없는 상태에서 많이 당겨 놓으면 확실히 부담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변동성을 좀 감내하면서 그렇죠 전고차 배터리 쪽을 만약에 하시려면 변동성은 감내해야 되고 내가 그런 변동성이 좀 싫다 싶으면 그래도 그러면 LFP 같은 쪽이 어쨌든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 LFP에서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탄소를 코팅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CNT 쪽으로 하는 나노 신소재 라든지 나노 신소재에 그러면 파우더를 보내주는 원료를 보내주는 제요 같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숫자가 좀 나오니까 뭐 좀 호불호가 있으니까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